금리 상승으로 보험사들의 재무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실적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보험사들이 공시한 1분기 실적을 보면 지급 여력 비율 RBC가 금융당국의 권고 기준인 150%를 밑도는 곳들이 속출했습니다. 보험사들의 이 같은 재무건전성 악화는 금리 상승으로 보유 채권 가치는 떨어졌는데 1분기 영업 실적은 악화했기 때문입니다. 올해 1분기 전체 보험사 순익은 3조 510억 원으로 작년 1분기보다 21% 넘게 줄었습니다. 특히 생명보험사들은 저축성 보험과 변액보험 판매 부진에 투자 영업이 감소가 겹쳐 45% 넘게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